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갈라데아서 2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데아서 2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크리스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크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크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두려워하다가 주인으로 드러나면 크리스도께서 죄를 지켜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하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크리스도께서 헛뜨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이 칼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나서서 또 내가 생각해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직접 맡기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사도들이 이 일을 달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와 교제도 했고 그들이 내가 이 방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다 인정했고 수긍했고 충분한 교제를 이렇게 나누는데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두 번째 디도를 데리고 에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도 그랬었다 디도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 있는데 에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받고 있는 한례를 주려고 했지만 내가 디도한테도 한례를 주지 않았다 그때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내가 돌아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간증인데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베드로를 혼내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나 베드로를 혼내줬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혼날 짓을 했어요 뭐냐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차별 없이 한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좀 있어 우리 점심 식사 애찬을 나눌 건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식사를 하다가 저 에루살렘에서 야구부사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구부사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는 말을 듣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주섬주섬 엉금엉금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잘못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목휘자였던 바나바도 그것에 유혹되어서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숨었고 또 거기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이런 사태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나바로부터 이 바울사도가 듣고서 이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 바로 그 장소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사도 당신이 이렇다지요 같이 식사를 나누다 당신이 숨으니까 바나바도 그렇게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서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던데 당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밥 먹는 것이 부정을 타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식사를 나누고 같이 어울렸던 것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례를 받고 유대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혼내는 장면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혼내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뚝 떼어서 생각하면 성경 구절만 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라 베드로 당신이나 나나 바울 나나 본래 우리 유대인이지 않느냐 이방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은 무조건 죄를 짓어낸 듯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6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위대한 말씀 정말 독보적인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16절 그 유명한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하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건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지금까지 당신이나 나나 유대교 안에서 구약의 율법의 십계명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당신이나 나나 여기 달려왔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았지 않나요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혼신을 다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내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영접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자들이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있어야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일을 반복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말씀이 바울사도가 그 유명한 베도르 사도를 책망하면서 혼내면서 쓴 말씀이 16절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따라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어렵죠? 성경이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의롭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 앉아계신 우리 형제사매님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의롭담을 얻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허면 그냥 딱 들어와요 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을 피할 수 없는데 죄사함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삶을 살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내가 놀라운 삶을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엇만이 의자가 오를 의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를 의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의자가 오를 의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여기 지금 우리 다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옳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게 되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 주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숙제예요 이 성경 66권의 질문이에요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묶으면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이 선언이에요 이 질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된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된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우리 형제 참여인들께서 이 의롭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고 세우고 그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돼요 의롭담을 얻는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감히 잘 안 들으시죠? 이 말이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수도 없이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담을 얻는다? 갈라디아 안에서 만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2장 16절에서 읽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담을 얻으려 합니다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7절에 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이게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21절에서도 쓰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게 또 나옵니다 넘겨볼까요? 3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 의로 정해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정해줘 의로 따라해 주십시다 의로 정해줬다 아브라함을 의로 정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옳아 너는 옳아 이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이게 수사적 표현이냐 성경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귀를 쫑고 세워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 이해해가지고 깨달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어요 성경이 자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3장 8절 보면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써있죠 여기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정해준다 의로 정해준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11절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장 24절을 또 보도록 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 율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동교사 몽학선생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우리 율법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게 했다 또 의롭게 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진리죠 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 5장 4절을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자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하는 말은 이게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법정 우리 법원에 가보죠 법정에서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지수가 있고 증인이 때로 나오기도 하고 앞에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의롭다고는 단어예요 판사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쥐가 없어요 아무리 검사 증인 변호사 다 피구인의 말을 다 들어서 종합해보니까 쥐가 없어 아무리 이 사람을 정주로 해서 형을 때리려고 해도 쥐가 없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판사가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선고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듯이 이 사람은 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옳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선고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의롭다우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사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유인관위를 향해서 여러분들 각각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서 이 사람은 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옳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악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의롭담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지선언이란 말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걸어가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부자 간의 관계를 영원히 맺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언약적 의미가 이 의롭다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감히 우리와 같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노마사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근처에 접근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의롭다고는 인정을 받으며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한 그런 사귐을 가지며 그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의롭다라는 단어의 속에 다 들어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의롭다고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각별하게 이걸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롭다 다시 따라 씁시다 의롭다 이게 놀라운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옳아 너는 잘못이 없어 너는 흠도 없어 너는 하자가 없어 너는 깨끗해 너는 완벽해 너는 됐어 너는 됐어 이런 선언을 이런 인정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주인인데 더러운데 추한데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엉망이고 그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받을 수 없어요 이 성경 66권의 질문이에요 우리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스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도 거짓디고 심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이와는 심장을 살고 폐부를 시험해서 그 행안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도 심이 썩어있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누가 감히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는 옳아 너는 거룩해 너는 깨끗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사람으로는 될 수 없어요 노마세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의의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거기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다 그 인간의 모순과 범죄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거짓디고 오직 하나님은 참디시다 사람은 다 거짓디다 다 주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란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의롭담을 얻을 수 있겠어요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님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구원은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은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나님 앞에 옳다고 선언을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몸부림을 해본다는 거예요 양심을 다해서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도 하고 도덕윤리적으로 실천도 해보고 불의의 또 기도하고 또 세상 쪽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체감 잡히는 경우껏 아주 똑부러지게 살려고도 하고 또 교위를 다니는 사람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나와서 받쳐보기도 하고 자기 열심이나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해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것저것을 다 실천도 해보고 그렇게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옳아 너는 됐어 너는 완벽해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안 졌어 죄 없어 잘못 없어 너는 됐어 너는 끝났어 너는 완벽해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스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스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한례 받고 음식 가려 먹고 이방인 오고 밥 안 먹고 뭐 율법 지키고 개명 지키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담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그러고 우리도 크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크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줄을 간과하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따라섭니다 속량 구속에 구속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런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 죄를 다 당하셨어요 그 벌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인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우리 주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갚으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말씀하시기를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갚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빌라도 앞에 서서 끌려와가지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죄인처럼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입을 삐죽이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할 때 죄인이 당해야 할 그런 수모와 그런 창피를 그런 죄값을 죄인이 당해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예수님이 다 매를 맞으실 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찢기고 상하도록 예수님이 맞으실 때 죽값을 갚으셨어요 죽값을 치르셨어요 왜? 내 죽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랬어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충분히 치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십자가에 두 손이 못 박혔을 때 가시 멸관을 썼을 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죽값이 청산된 곳으로 봐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씁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청산하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칭이라고 해요 칭 따라서 합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 의로워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의로워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잘못도 않고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 의로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의롭다고 해줬어 따라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줬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 의로워 이 말은 나 지금까지 죄 하나도 안 짓고 지금도 안 짓고 앞으로도 안 지을 사람처럼 말하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때로 당당할 때 저는 당황해요 당황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왜곡된 게 나오고 이단적인 성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금이 똑부러진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똑바르게 살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철저히 완벽하게 영원히 속주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줬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나치게 당당해서는 안 돼요 마귀 앞에서는 당당해야 돼요 나 의롭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끼리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해야 되고 여전히 감지덕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을을 먼지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신세진 자처럼 영원히 은혜를 입은 자처럼 영원히 사랑을 입은 자처럼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처럼 의롭담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의롭담을 얻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예수님을 어필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 북부교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단순히 알아서 나 의로워 죄 없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유치원 차원이 아니라 이런 유치원 차원이 아니라 그래 나 같은 주인이 지금까지 주졌죠 예수 믿었어도 아니 지금까지 주졌죠 지금도 짓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유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옷 입은 거 하나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서는 합니다 아멘